자 여러분 자 32의 시험에 대해서 문제풀이를 이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1번 문제는 뭐예요 일단 지적부터 보는데 일단 자 그 지적에 관한 문제부터 풀어 보겠습니다 1번 문제를 보게 되면 그 1번 문제는 뭐에 관한 얘기에요 지상경계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무슨 경계 지상 경계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고 쉬운 문제 그래서 경계 파트에서는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여튼 그래서 답은 몇 번 답은 뭐예요 1번이 답입니다 왜 자 연집되는 토지사의 높낮이가 높낮이가 있다 그랬죠 높낮이가 있을 때는 당연히 뭐라고 있는 하단부입니다 그래서 무슨 단어가 높낮이가 있는 이렇게 단어가 나오면 당연히 뭐라고 이거 하단부입니다 하단부 자 동그라미 2번을 보시면 자 1번이 답이고 일단 정답은 당연히 뭐예요 몇 번이고 1번이 옳은 얘기고 자 2번은 뭐예요 자 어디에 앞에 공유수면내립지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무슨 단어가 나오면 공유수면내립지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제방이란 단어가 나오고 바깥쪽 자 이런식으로 이 바깥쪽 뭐라고 어깨 어깨 부분에 관한 얘기다 어깨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보시면 이 동그라미 3번에는 도로고동 뭐예요 토지에 절퇴된 절퇴된 부분 있죠 하여튼 도로구고 절토 얘기 나오면 자 이렇게 도로구 도로 절퇴 그러니까 도로와 구고를 만들기 위해서 절퇴된 부분 있으면 경사면 있죠 절퇴된 부분 있으면 경사면의 경사면 얘기죠 경사면 경사면 얘기면 경사면의 경사면의 뭐예요 상담부 얘기입니다 상담부 경사면의 상담부다 자 그 다음에 4번은 뭐예요 4번은 토지와 해면 자 물하고 뭐예요 바다하고 물 접혀있죠 체소가 아니라 뭐예요 이건 당연히 최대 만주의 최대 만수의 얘기입니다 최대 그 다음 5번은 논란이 차이가 뭐 있는게 아니라 뭐예요 5번은 뭐라고 그랬어 이거 없다 그랬죠 자 없다 하게 되면 자 없는 얘기 나오게 되면 당연히 뭐예요 없으니까 자 구조물에 뭐예요 중앙입니다 중앙 그래서 1번 답은 1번입니다 자 2번 답은 뭐냐 자 2번 문제는 자 어디에 지상 건축물들의 현황이란 단어가 보이죠 무슨 단어가 보이면 2번에 뭐예요 그 내용 물어보는 뭐예요 문제에 무슨 단어가 보이면 현황이란 단어가 보이면 이건 무슨 측량이에요 현황 측량이다 현황 측량 그래서 2번 답은 뭐예요 몇 번 동그라미 3번이 답이다 동그라미 3번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자 아까 그랬죠 1번은 1번이 답이고 2번은 몇 번이 3번이 답이다 현황이란 단어가 나오면 현황 측량입니다 그 다음에 3번 문제는 뭐예요 3번 문제는 지적도 임야도 임야도죠 임야도 임야도입니다 임야도 얘기해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예요 축척이니까 축척이니까 축척은 뭐예요 이게 치의시죠 축척은 7개를 써요 그래서 지적도는 7개를 다 쓰는데 자 임야도는 뭐예요 임이니까 2니까 몇 가지 써요 두 가지만 씁니다 그래서 두 가지만 쓰니까 그 두 가지가 뭐냐 하게 되면 당연히 뭐예요 얼마하고 얼마 3천분의 1라고 얼마를 쓴다니까 이거 6천분의 1을 씁니다 6천분의 1 그래서 임야도는 뭐예요 축척이 2 몇 가지가 있다고 두 가지 그래서 3번은 몇 번이 그래서 뭐예요 2번이 답이다 하니까 2번이 뭐하고 뭐하고 자 디귿 3천분의 1 니을 뭐라고 6천분의 1이 단계 자 그 다음에 자 4번은 뭐예요 지목은 거의 뭐예요 지목은 거의 매년 시험 문제 나오고 있습니다 매년 시험 문제 나오고 있고 틀린 거 그랬어요 하여튼 그래서 자 4번이기입니다 4번은 지목에 관한 얘기고 매년 나오고 있고 하여튼 1회부터 32회까지 내년에도 나와요 내년에도 또 나오면 돼 이 문제는 그래서 일단 1번은 당연히 뭐예요 자 소금을 채취하는데 바닷물을 끌어들여서 소금을 채취하는데 자 거기 그에 접속한 제조염 소금을 만드는 장 등 부속물 부재는 염제한다 다만 뭐라고 천연제일 방식으로 음 하지 않고 하늘에 태양을 이용해서 만들지 않고 바닷물 끌어들여서 뭐예요 소금을 제조하는 뭐예요 동력이란 단어가 나오죠 하여튼 그래서 1번에 무슨 단어가 나오면 동력이란 단어가 나오면 공장농지고 그 다음에 2번 거기 저유소 있죠 원유주상도 주유소 맞고 다만 자동차 선박 기차 등 제작도는 정병장 안에 있죠 A 안에 B죠 A나 B 그래서 자 이렇게 뭐예요 정병장 안에 공장 안에 있죠 이렇게 어디 안에 있다고 공장 뭐예요 공장 안에 있다 안에 그럼 큰 거 안에 뭐예요 A 안에 뭐라고 B 얘기하면 A를 물어보는 거니까 이건 뭐예요 주유소가 아니라 제외된다 공장 용기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뭐예요 4번에 3번 지문을 보게 되면 이 3번 지문에 그렇게 써 있어요 뭐라고 물이 고이거나 상식으로 물을 저장하거나 땜 저수지 소리지 호수 있죠 이건 당연히 뭐가 많아요 당연히 유지가 많아요 유지가 많는데 우리가 뭐예요 뭐하고 뭐하고 이렇게 답하고 답하고 뭘 비교할 때 유지를 비교할 때 답하고 뭘 비교할 때 유지를 비교할 때 이 답은 뭐예요 답은 일단 재배를 합니다 유지는 뭐라고 자 자기 스스로 뭐예요 자생을 해요 자생 특히 이제 문제가 등장하는데 문제가 등장하는 게 뭐예요 연하고 뭐라고 연하고 뭐예요 왕골입니다 가끔가다 뭐예요 미나리가 나오긴 나오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연하고 뭐라고 왕골입니다 연하고 왕골 그래서 연하고 왕골을 재배한다고 쓰여 있죠 자 그러면 연하고 왕골을 뭐하는 거 이거 이렇게 뭐예요 재배하면 답 자 유지는 뭐예요 자생해 그 다음에 이 답은 뭐예요 물 배수가 뭐예요 물 배수가 용이합니다 이 유지는 뭐라고 물 배수가 뭐하지 않아요 물 배수가 용이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문에서 두번째 줄에 물을 상식으로 집적이요 한다는 것은 뭐예요 이것은 자 물 배수가 용이하다는 얘기예요 왜 집적이요 한 것은 뭐예요 만약에 비가 많이 오면 뚝을 터 갖고 물을 빼 줘야 되죠 만약에 뭐하자면 만약에 뭐예요 물이 감을 주면 뭐예요 물을 턱 다 막아놓고 다시 뭐예요 물을 다시 해줘야 되고 이렇게 물을 상추를 집적이요 한다는 게 하여튼 그래서 거기 이 3번은 왜 틀렸냐면 이런 토지는 유지가 아니라 물어봐야 돼요 당연히 답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몇 번은 4번은 몇 번이 답이라고 이거 3번이 답이다 그 얘기예요 3번이 답이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를 보자 물론 거기 자 거기 4번에 일반적인 공중에 그런 말 필요 없어요 거기 중간에 2번에 무슨 내용이라면 국토법에 한 녹지 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동그라미 4번에 무슨 단어가 등장하면 동그라미 4번에 이런 녹지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면 이 단어가 자체가 뭐예요 이게 뭐예요 공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단어가 나오면 녹지 나오면 공원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 5번에 뭐예요 5번에 자 거기 뭐라고 인공적인 수로 나오죠 무슨 수로 인공적인 수로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에 그 밑에 줄에 자 그 다음에 소규모 수로 나오죠 인공적인 수로 소규모 수로 란 단어가 나오죠 이렇게 인공적인 수로 소규모 수로 나오게 되면 인강강강강강강강 국어 소 교교 국어에서 자 지목이 당연히 뭐라고 이거 국어입니다 국어 5과 단 George 왜 그래서 맞는 얘기이다 그래서 일단 요렇게 지목이라는 건 다 읽을 거 없어요 구さ체 내용 중에 핵심 단어를 잘 파악해서 핵심단어를 보고 따져보면 되는 거예요 자 4번은 3번이고 5번은 뭐예요? 5번은 도면에 대한 등록사항을 모두 그랬죠? 그래서 일단 5번 문제는 자 이렇게 뭐예요? 5번 문제 5번 문제 보지 않죠? 그럼 도면에는 소재지원 공통이고 니은은 좌표에서 개선된 경계점 거리는 경계점 좌표에서 보니까 축척이 500분의 1이죠? 기인점의 위치 건축물의 위치 도각선과 그 수칙이죠? 수칙 그래서 5번은 당연히 뭐예요? 몇 번이? 5번이 다 어디에 지속도나 임야도의 등록사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6번 문제는 측량에 대한 적부임사에 대해서 옳은 거 그랬어요 옳은 거 그랬다니죠?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서 1번은 뭐예요? 1번은 6번의 1번은 왜 틀렸냐 6번의 1번은 누가 시도지사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시도지사 나오게 되면 일단 반출 지번 변경 축척 변경 승인받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시도지사 또 어디 나오냐면 이렇게 뭐예요? 삼각측량에 대해서 성과를 뭐하는 사람 성과를 뭐예요? 시도지사가 성과를 자 이 사람이 보관합니다 물론 지적공부를 전산처리에 의한 공부를 시도지사나 소관청이 보관하고 그 다음에 적부심사할 때 이 시도지사를 거쳐서 지방지적위원회에 청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6번에 1번에 소관청이 아니라 누가 청구를 받은 시도지사는 해부하는 사람이 시도지사예요 30일 이내 그래서 소관청이 아니라 뭐라고 시도지사고 그 다음에 자 2번은 뭐예요? 2번은 동그라미 2번은 뭐예요? 자 어디에서 지방지적위원회에서 자 며칠 60일 이내 심의기를 해요 부득이한 경우에 몇 번에 동그라미 3번에 뭐예요? 한 번 연장할 수 있는데 그 3번도 며칠이라고 그 뭐예요? 30일이에요 30일 60일이 아니라 며칠이라고 30일이다 그러니까 그럼 당연히 뭐예요? 자 누구 심사청구임이 이해강의회 때 통제해 주는 사람 7일 시도지사가 7일 그게 맞네 자 6번은 몇 번이 답이다? 4번이 답이다 이렇게 4번이 답이에요 자 5번은 뭐예요? 5번은 시도지사를 거치는 게 아니라 적부재심사는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요 그래서 5번은 누구를 거쳐야 된다고 국토 이렇게 뭐예요?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요 국토교통부 뭐예요? 교통부 장관을 거쳐서 어디에 중앙지조기원에 적부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6번은 뭐예요? 6번은 옳은 거 얘기했을 때 옳은 거 몇 번이라고 4번이다 자 그 다음에 몇 번 문제를 7번 문제를 보자니까요 7번 문제 보시면 자 거기 7번 문제는 뭐예요? 아하 거기 소위처 거기 두 번째로 토지이동 현황을 직권호조사청에서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으니까 소관청에서는 뭐예요? 아 눈에다 집친 사람이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은 세금을 뭐예요? 그냥 답으로 답으로 낼 거 아니에요? 소관청이 그 꼴을 못 보겠다는 얘기예요 뭐 하겠다는 얘기니까 소관청이 직권조사에서 해야겠다 그래서 우리 관내의 토지에 이동이 있는지 현재 사항을 조사하는 계획 그래서 그게 바로 뭐라고 동그라미 1번이 답이다 자 1번이 답이고 그럼 우리가 뭐라 한다 토지이동 토지에 대해서 이동이 생겼는지 현재 사항을 조사하는 계획을 수립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시험 문제 나올 때 우리가 뭐예요? 이 글자를 잘 고치는 게 자 분명히 뭐라고 토지 이동 현황수사 계획이죠? 현황 현재 사항을 뭐하는 조사하는 뭐예요? 계획을 조사하는 계획을 뭐한다는 얘기예요? 수립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 나올 때 보통 동자를 용자로 많이 고치고 어? 이거를 용자로 많이 고치고 그 다음에 자 누구의 시도이사의 승인이 필요하다 그런 말 절차상 그런 거 없어요 시도이사 승인은 반출하고 지번 변경하고 축적 변경해요 자 그 다음에 8번은 뭐예요? 공유주연본부하고 대중공독부의 공통적인 등록사항이 오른 거 이렇게 물어보죠 그래서 8번 얘기했을 때 일단 뭐 제가 이제 수업시간에도 그런 얘기했는데 이 공유주연본부하고 뭐라고 자 이렇게 뭐예요? 대중공독부 있죠? 예 대중공독부 대중공독부는 뭐예요? 공통사항은 뭐예요? 공통사항은 당연히 뭐하고 뭐는 소재하고 지번은 소재 지번은 다 공통해요 이것도 소재 지번이 있고 이것도 소재 지번 공통해요 그 다음에 고유번호 있어요 왜? 고유번호는 도면에만 없으니까 여기도 고유번호가 있고 여기도 고유번호가 있어요 그 다음에 당연히 뭐예요? 고유번호가 있으면 이 공유주연본부에 장번호가 있어요 장번호 대중공독부에 뭐가 있고 이것도 장번호가 있어요 장번호 그 다음에 이제 소유권 뭐예요? 소유권에 뭐라고? 지번이에요 왜? 당이 뭐예요? 하나의 땅에 소유권자가 여름이니까 마찬가지예요 이거 소유권 지번이 있고 중요하죠 이게? 그 다음에 소유권에 뭐예요? 소유권에 지번이 있고 소유자 표시 있죠? 소유권에 표시를 해요 소유권 표시 그 다음에 소유권이 소유권의 일부전도 가능하니까 소유권의 변동 변동 원인과 원인 및 뭐예요? 원인 및 뭐가 있어요? 일자가 있어요 일자 이런 게 다 공통상에 그러면 당연히 거기 소재 지번 공통이고 소유권 지번 소유자 성명명체 소유자 표시 소유권의 표시 그 다음에 고위 번호가 있고 소유자의 변경 변동 원인과 날짜 있죠? 이게 공통상에 자 이게 공통상이다 그럼 다 들어가네? 다 들어가니까 뭐예요? 그게 5번이 답입니다 5번이 다 들어간다 근데 이제 차이점이 뭐냐면 이 대지권 논문 부에만 뭐가 있어요? 대지권에 비열하고 건물 명칭하고 그 다음에 전율 부분에 건물 표시 있죠? 그 세 가지만이라도 외웠더라도 그 세 가지가 없으면 뭐예요? 다 공통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공통으로 보자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8번은 답이 몇 번이고 5번입니다 그러면 이제 9번 문제를 보자는 9번 문제 자 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9번 문제를 자 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9번 문제를 뭐냐 하게 되면 9번 문제는 자 뭐예요? 측량 수행자에게 의뢰 있죠? 의뢰 대상 측량을 의뢰해야 되는데 의뢰를 뭐예요?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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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이 아닌 거 이깁니다 대상 아닌 거 딱 답은 딱 두 가지 뿐이 없어요 왜냐하면 검사 측량하고 지적 재수사 측량 딱 두 가지 두 가지기 때문에 거기 9번은 뭐예요? 손과를 검사하는 거 왜? 검사를 뭐예요? 또 수행자한테 또 시킬 수 없어요 왜? 그 검사를 또 시키면 뭐 하는 거 이거? 고향 옆에 생선 주는 거나 마찬가지 때문에 안 돼요 그 다음에 그 1번의 재수사 측량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알아서 할 일이지 개인이 측량을 재수사 이 저 그래서 측량한 걸 제조사 지적을 재수사해달라고 측량해달라 우리가 뭐예요? 측량이 1번 때부터 잘못된 거 같다 재수사해달라 그런 측량을 할 수는 없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알아서 할 일이에요 하여튼 그래서 9번은 몇 번이 답이다? 2번이 답이다 2번이 의뢰 대상이 아닌 거 답이 되면 딱 두 가지 없다 두 가지 뿐이 없다 검사 측량하고 재수사 측량을 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10번 문제는 10번 문제는 자 축첩변경위원회 그 인원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축첩변경위원회는 5인 이상 10인이에요 그래서 몇 사람 5인 이상 뭐예요? 10인 10인 2인으로 있죠? 2인으로 구성하고 그 다음에 520 그러니까 몇 번에 2분의 1 뭐예요? 2분의 1 이상을 소유자로 해요 자 520 그래서 만약에 뭐예요? 5사람 미만일 때는 뭐예요? 전원을 위원으로 합니다 그래서 뭐가 들어와야 돼요? 5 5 들어와요? 이건 당연히 뭐예요? 소관청이에요 왜 소관청이냐면 일단 딱 봤을 때 위원장과 위원 중에서 누가 소관청이 지명을 해요 누가 지명한다고 소관청이 지명합니다 소관청이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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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번이 10번에 뭐예요? 10번에 몇 번 2번이 답니다 왜 시도지사는 시도지사는 뭐하는 사람이에요? 시도지사는 여기 뭐예요? 자 축적변경에 승인 승인을 하는 사람이지 자 위원장은 뭐예요?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누가 소관청이에요 소관청 국토유통부 장관은 축적변경에 나오지 않아요 국토유통부 장관은 딱 6군데만 나와요 모든 도지에 지적재소사 그 다음에 지적공부의 구축 자 지적 전산자료 있죠? 전산자료에 대해서 전국단위 전당관리기구 설치운영 그 다음에 적부제심사 있죠? 그렇게 딱 그거 외우셔야 돼요 모든 여러분 이 지적을 공법을 지적에 대한 공법을 공부할 때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자 당연히 국토유통부 장관 그 다음에 시도이사 있죠? 소관청이 주체를 주체를 여러분 파악해야 돼 그래서 국토유통부 장관하고 시도이사 아까 얘기했죠? 시도이사 반지축척 반출 지본변경 축천변경 있죠? 그게 여러분이 그걸 해결해야 돼 외워야 돼 그걸 그래야지만 문제를 읽을 때마다 아 이거는 국토유통부 장관이 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감이 생겨요 그거부터 외우셔야 돼요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자 11번 문제는 부동산 종합공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어요 자 그래서 11번 문제는 뭐에 관한 얘기예요? 부동산 종합공부에 관한 얘기입니다 종합 공부에 관한 얘기다 뭐 시험 문제 나오게 되면 크게 올해도 제가 이거 시험 문제에 올해 나올 가능성이 많고 두 가지만 기억하자 그랬어요 그 두 가지가 하나는 뭐예요? 등록상이 뭐냐? 또 하나는 뭐예요? 또 하나는 이것은 뭐예요? 다섯 가지 등록사항 중에서 1번 토지 표시하고 소유권만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에요 나머지 것들은 다 다른 법이기 때문에 다른 거기 때문에 뭐 한다는 얘기니까 그걸 내용을 뭐 할 때 내용을 뭐예요? 수정할 때 정정해달라고 요청한다니까 그 다음에 이제 부수적으로 자 지족공부를 등본을 겨부하거나 부동산 종합공부 등본을 겨부할 때는 시도지사 들어가면 안 된다 그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기도 올해 시험에 5번에 누가 들어가면 안 된다고 자 그 시도지사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답이 5번이었어요 5번이었단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부동산이니까 토지 건물 가격이에요 그 다음에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하고 등기법에서 얘기하는 권리사항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1번에 뭐예요? 토지 건물 건물 표시와 소유자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법의 권리사항 그 다음에 이제 소관청이 관리 운영하고 그 다음에 지족공부를 구추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잠깐 부동산 종합공부를 구추하는 것은 자 누구라고 소관청이에요 5번이 틀렸죠? 왜? 이 종합공부에 대해서 등본교부 열람을 받으려면 소관청이나 읍면동장한테 하지 누가 들어가면 안 돼요 시도지사 그래서 절대 부동산 지족공부도 마찬가지고 종합공부도 마찬가지고 시도지사 바쁘세요 바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한테 등본 떼어달라고 하진 않아요 그래서 5번이 답이 있다 그 다음에 12번은 뭐예요? 공부의 보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 했어요 공부의 보존 그래서 12번은 12번 문제 보존에 관한 얘기인데 일단 지족서고 있죠? 지족서고는 뭐예요? 종이로 된 우리가 지금 등기법은 등기법에서 이 등기법에서 말하는 이 등기부는 다 뭐라고 전산화된 거예요 근데 지족은 뭐예요? 전산화된 것도 있고 종이로 된 것도 있고 두 가지로 구별을 해요 그래서 두 가지로 구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지족서고에는 종이로 된 걸 보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청이나 구청 같은 데 가보면 어디에 그 지족 그 지족 있죠? 지족 사무처리하는 사람들 그 공무원 뒤쪽에 보면 관계자의 출입금제에서 서구가 있어요 그래서 사무실과 연접해서 설치를 해요 맞죠? 그 다음에 공부를 반출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예요 천재지변이나 그 다음에 뭐예요? 자 시도이사 승인받으면 반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천재지변일 때는 당연히 뭐예요? 이에 준하는 재난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공부가 종이로 된 게 아 화재가 났어 불에 타니까 안 되잖아요 반출할 수 있다 밖으로 빼낼 수 있죠 그 다음에 자 지족 공부는 종이로 된 건 속 안죠 자 이 전산처리를 전산처리를 통해서 기록한 이 뭐예요? 이 지족 공부는 시도지사나 자 그 다음에 시장군수총장이 지족정보관리체계에 있죠? 이게 대형컴퓨터예요 연구에 포장한다 그건 맞아요 근데 이 니을은 뭐예요? 30년 만에 한 번 나온 얘기인데 200장이 아니라 뭐예요? 100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어떤 어떤 뭐가 나올 때 수치가 나올 때 보통 이 공법은 이 짝수가 그렇게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보통 뭐예요? 자 200이 아니라 보통 뭐예요? 이 100장이에요 1, 3, 5 이렇게 나가지 2자로 나가는 게 많지는 않아요 예외가 있지만 2자로 짝수로 나가는 거 이렇게 많지 않으니까 하여튼 200장이 아니라 뭐라고 100장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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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 고민할 거 없어요 그래서 몇 번이 12번은 몇 번이 답이다 4번이 답이다 뭐가 아니라 200장이 아니라 몇 장이라고 100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잘 모를 때 잘 모를 때 짝수가 1, 3, 5로 나가지 2로 나가는 건 2로 나가는 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자 일단 그 13번부터 이제 등기법이니까 등기법은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